나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? 1, 2, 3 좋은데요? 기다려줘서 좋은 사람 생기면 둘이 같이 놀려고요 유미 대리님? 유미 대리님? 유미 대리님? 유미 대리님? 유미 대리님? 예쁘다 줄 수 없는 마음인데 안 타요? 저는 내가 뭐라고?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친구랑 소개팅이요 한대요 드디어 기다려줘요 내가 불편한 게 아니면 달려 유미야 달려 유미야